안녕하세요. 알쓰맥적 유난샘입니다. 한주 잘 보내셨죠? 오늘 날씨가 춥네요. 오늘 날씨가 추운 대신에 맑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전통 날씨가 4만 4온이었잖아요.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그런데 요즘 바뀐 거 아시죠? 4만 3일.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 확실히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해지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오늘 영하 8도 이렇게 되거든요. 영하 8도, 9도 이렇게 추워지면 공기가 맑습니다. 거의 공식처럼 굳어진 것 같고요. 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지. 그 작년에 작년 봄에 2020년 봄이 미세먼지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말 작년에 미세먼지 없었던 봄은 한 15년 만인 것 같아요. 15년, 20년, 20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20년에서 15년 사이. 그래서 행복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봄에는 한 3월까지, 3월 말까지는 미세먼지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겨울이 추운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위를 싫어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운 날씨를. 요즘은 차라리 미세먼지 마시는 바에는 추운 걸 즐기자. 라고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첫 곡은 바이바이 배드맨의 아일랜드 아일랜드였습니다. 이번 주는 맥주 뉴스와 제가 한 주간 마신 맥주들 읽어드리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미연 비어소물리에 나오셔서 맥락잡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격주로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 코너 중에서 외부 초대를 해서 같이 맥주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코너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잖아요.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계속 모시기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는 제가 맥주 뉴스와 맥락 시간 전해드리고 한 주는 맥락잡기, 또 한 주는 제가 맥주 뉴스, 또 한 주는 우리 아이슬맥잡 멤버들 나오셔서 한 달에 코너를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뉴스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놀랍지만 아주 긴 뉴스들은 안 나왔고요. 하지만 좀 재밌는 뉴스들, 그리고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뉴스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한 2주간의 맥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맥주 뉴스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맥주 뉴스로는 아주 재밌는 뉴스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기사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보도자료는 아닐 텐데 해외 외신을 보고 정리를 하신 건가? 다 똑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였고 제가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자주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봤는데요. 파이낸스 뉴스에서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나온 거네요. 2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고 설날 마지막 연휴이기도 했네요. 재밌는 뉴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양도장 발굴 5천 년 전 건설이라는 뉴스로 나왔어요. 뉴스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집트 고대 도시 아비도스에서 약 5천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양도장이 발견되었다. 해당 시설은 하루에 2만 리터 이상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규모였다. 우와 2킬로리터네요. 아 20킬로리터네요. 2만 리터면. 맞죠? 20킬로리터면 작은 양이 아닌데. 13일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이집트와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아비도스에서 기원전 약 3,100년 무렵 나르메르 파라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맥주 양도장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나르메르 파라오는 고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처음 통일한 파라오이자 기원전 3,150년 터 기원전 2,613년까지 이어지는 제1망주로 건설했다. 넘어가고요. 블러블러 넘어가고요. 끝에 이렇게 나와요. 양조장은 곡물과 물에 혼합물을 대원해서 사용되는 40개의 점토 항아리가 각각 들어있는 8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었다. 맥주 생산료는 총 22,400리터로 추정됐다. 재밌죠? 그리고 여기 사진도 나왔어요. 사진도 이게 예전에 일종의 당화조 역할을 하는 그런 항아리 같은데요. 이집트는 맥주를 발명한 곳은 아니죠. 맥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곳은 고대 메스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지역이고요. 아마 여기서 이집트 쪽으로 맥주가 전해진 걸로 추정이 돼요. 누가 맥주를 전했냐는 기록을 보면 이것도 추정인데요. 페니키아인들이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의 어떤 생산 방법까지 이집트와 저쪽의 에게의 지역 그리스까지 전했고 그리스에서 로마와 저쪽 게르만 지역까지 페니키아인들이 예전에 상인들이었거든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쭉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맥주를 발명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먹고 많이 좋아했던 그런 국가예요. 특히 피라미드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 때 반경 한 2km 정도의 마을을 건설을 해서 남자들은 피라미드를 만들러 가고 여자들은 거기서 빵과 맥주를 만들어서 공급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맥주는 이집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술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강제로 노역하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피라미드는 왕이 왕이 사후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을 할 때까지 누워있는 그런 어떤 되게 중요한 무덤이었고요.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왕의 무덤을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사후세계에 대한 뭐랄까 로망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가 굉장히 외부 침략을 오랫동안 받지 않았던 나라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현세와 사후를 따로 구별하지 않았던 국가예요. 그래서 죽는 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지금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고 거기서 다시 현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관계를 믿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행복했던 거지. 저기 메소포타미아는 안 그랬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고 고생이고 전쟁도 엄청 많이 나오고 나라도 맨날 바뀌고 이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후세계도 여전히 내가 크게 죄를 지지 않았으면 여전히 행복할 거라고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맥주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신에게 받쳐지는 음료로도 쓰였고요. 특히 이집트 왕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를 주로 홍수나 아니면 뭔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주로 지었는데 그 이유는 일종의 구휼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는 대신에 그 대가로 빵과 맥주를 공급해서 국민들을 연명하게 하는 국민들의 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피라미드가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집트 쪽에 좀 궁금했던 게 못 가봤거든요. 이집트는 갈 일이 있어야지. 못 가봤는데 과연 맥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기원은 7세기 정도의 무슬림 국가가 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무슬림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술이 금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라크는 지금 가기도 원래 힘든 나라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고대 맥주가 번성한 곳인데 우리가 맥주 투어를 가진 않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맥주 투어 간다고 하면 영국 가거나 독일을 가죠. 이집트에도 만약에 계속 맥주가 만들어지고 그랬다면 아마 저희가 그 맥주 투어를 이집트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고대 맥주의 기원을 찾아서 이러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비오도슨트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맥주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이집트에서 최근에 몇 개월간 계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이집트에도 맥주 마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있대요. 이집트에도 자체 맥주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되게 놀랬어요. 속으로 가능하구나. 무슬림이어서 못 마실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 무슬림 국가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긴 합니다. 그게 또 무슬림에서도 어떤 파나 믿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단 무슬림 국가 하면 술은 못 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집트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오이집트에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이집트가 무슬림 국가 아니었으면 맥주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고 뭔가 종주국임을 주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야 이게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맥주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 역사 아이러니 맥주가 탄생하고 맥주가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은 그 가치를 잊지 못한다는 이런 아이러니들이 있는 국가로 저는 이집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애에 다시가 아닌 이집트를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죠. 네. 제가 뭐 베를린 박물관이나 아니면 대형 박물관 가면서 이집트 쪽 유물을 쭉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집트를 가게 된다면 뭐 이런 그 유물 쪽도 투어를 좀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집트 맥주를 한번 마셔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집트 투어에서도 피라미드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그 맥주 양조장 같은 곳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래저래 고대 맥주에서는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나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물종의 썰일 수도 있고 아주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맥주에 관한 체계적인 그런 어떤 연구들은 이뤄지지 않지만 어쨌든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맥주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수천 년 동안 알 수 있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먹긴 했네요. 이집트 사람들이 맥주를 좋아하기도 했고 두 번째 뉴스를 좀 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저번에 저희 알쓸맥제 멤버들을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오늘 되게 집중적으로 깊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여러 매체에서 많이 나왔죠. 여기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건데요. 2월 14일에 나온 기사네요. 수제 맥주 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될까 국세청 검토 중 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성명서가 좀 발표가 됐죠. 수제 맥주라고 통칭해서 부르긴 좀 힘들고 소규모 수제 맥주입니다. 소규모 소규모 브루어리에서 만들어지는 맥주죠. 지금 수제 맥주라고 하면 일반 제조에서 나오는 일반 제조 면을 갖는 양조장에서 나오는 맥주까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에 허용될까라고 한 기사에 나온 사진에도 보면은 뭐 핸데몰트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핸데몰트는 여기서 얘기하는 온라인 판매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오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를 수제 맥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많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어쨌든 여기 기사를 보면 수제 맥주업계 매출 90% 극감 온라인 판매 허용 이것도 소규모 수제 맥주입니다. 국세청 검토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음 한국수제 맥주협회는 생사의 기로에 몰린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 생존권과 산업 보호를 위해 수제 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간절히 부탁드린다. 그렇죠. 이렇게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에 한정 지은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소규모 맥주회사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 이라고 한정 지어서 물론 100만원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소상공인에 끼지도 못하는 특고 프리랜서 나부랭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 소규모 맥주회사들 양조단 같은 경우 대부분 법인의 형태란 말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상대적으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굉장히 힘든 곳 중에 하나가 이런 곳이에요. 이게 자각지대거든요. 법인 소규모 소상공인도 아니고 법인인데 대규모 법인도 아니고 식음료 관계된 제조업 법인에다가 맥주라고 하는 특수한 카테고리에 있는 지금 제조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이익이 나지 않은데 법인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 감면 이런 것들은 법인세에 대한 혜택은 이익이 난 회사들의 한정된 얘기죠. 지금 다 마이너스고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법인세 쪽에 뭔가 이익을 주는 거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온라인 판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업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솔직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맥주나 주류 판매 주류 유통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구의 말이 옳다라고 누구의 말을 전적으로 손을 들어주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해요. 이게 이쪽이 맞으면 이쪽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이쪽이 맞으면 이쪽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대통합이 있어야 되는 이슈이긴 하거든요. 또 정치의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솔직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된다고 해서 소규모 맥주 제조회사들의 매출이 늘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들도 있어요. 이게 온라인 채널이 열렸다고 해서 과연 제조업 쪽에서 크게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소규모 맥주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방안으로서 고안을 한 거고 또 주장을 했고 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약간 얘기했지만 수제 맥주라고 통칭하기에도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수제 맥주 회사들에 한정된 얘기인데 이 소규모 수제 맥주의 범위도 어떻게 볼 것이냐 에 대한 얘기도 필요합니다. 소규모 수제 맥주 회사지만 4캔만 원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소매를 대중시장을 개척하고 대중시장에 진입한 맥주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까지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매출로 자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논의의 대상이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죠. 저는 뭐 지금 저의 생각을 딱히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글을 쓸 생각이에요. 이 온라인 맥주 맥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제 생각은 정리해 볼 생각인데 저는 만약에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된다고 하면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중간 유통을 거치는 단계보다는 양조장에서 직접 택배를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는 온라인 판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사회적인 정서상으로도 그 다음에 지금 업계의 지형상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슈가 딱 들어가고 정책적으로 고민이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주장을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는 명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6팩이 되든 한 박스가 되든 5팩이 되든 양조장에 직접 보내는 거 양조장에 직접 마케팅을 하고 양조장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 정도 투자는 해야죠. 그게 지금 마트나 편의점에 이렇게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서 출하만 하고 끝나는 그런 단계를 그대로 온라인 유통 단계 지금 온라인 쇼핑몰처럼 그렇게 하긴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법적으로나 또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데 양조장에서 직접 고객한테 택배를 보내는 이런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은 아무래도 매출 쪽에 한계를 좀 둬야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년 매출이 10억 이하 정말 소규모 맥주 회사들 이런 식으로 매출의 한계를 둬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런 어떤 회사에 한해서는 직접 택배 방식으로 일종의 일종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하는 이런 형태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 협회에서 생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국산 농산물을 쓴 맥주들 국산 농산물이라면 자꾸 우리가 쌀만 생각하는데 쌀 말고 국내 효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일 여러 가지 향신료 이런 것들을 사용한 맥주에 대해서는 일종의 쿼터제를 부여를 해서 직접 택배 방식의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명분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니면 주류 유통 관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양조당에서 직접적인 마케팅도 해야 돼요.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인력을 늘리든지 온라인에 대한 투자를 하든지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언합니다. 유언합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고 기재부 국세청 여기 국세청이 나왔는데 국세청의 문제는 꼭 아니에요. 국세청은 솔직히 크게 이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뭐랄까 뭐 발원권 권한 이런 게 없고 기재부 그리고 아마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들고 련할 부서가 보건복지부 여가부 이런 쪽이 될 거예요. 특히 여가부 같은 경우는 게임도 게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부서 중의 하나잖아요. 이런 쪽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당분간 이게 무마시키려고 검토하는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협회도 일단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온라인 판매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지지 성명을 저희도 발표했고요. 같이 저희가 지지를 해드렸고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저희 의견도 전달을 하고 저희 협회에서도 나름 대안을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입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되게 길게 얘기했네요. 시간이 훅훅 지나가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얘기들도 이어가도록 하죠. 오랜만에 듣네요. 악동뮤지션의 라면인건가 악동뮤지션의 라면인건가 듣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죠? 오늘도 마포 FM 바로 앞에 있는 아비오커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돈내산입니다. 아비오커피를 광고해 주려는 건 아니고 다 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커피 아비오커피 맛있어요. 맥주니스 계속 이어갈게요.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죠. 그렇게 긴 뉴스들은 아니에요. KBS에서 맥주 뉴스를 냈네요. 지역 맥주 경제문화관광자원화 하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최근 지역 이름을 내건 각종 수제 맥주가 인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자치단체가 이런 수제 맥주를 지역의 경제문화관광자원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충북도 주목해 볼 만한 다른 지역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 여기 그거네요. 대전시 유성구가 만든 유성 맥주 에요. 바이젠하우스 인가요? 지금 충북의 바이젠하우스에서 저번에 저희 뉴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성 지역 맥주를 만든다고 협약을 맺었다라고 한 뉴스가 있었는데 만들어서 현재 만들고 있나 봅니다. 부산시 북구 얘기도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구포맥주 말씀드렸죠. 재작년인가요? 와 시간 빠르네. 재작년에 저희가 가서 맥주 심사도 하고 또 부산시 북구 청장님 앞에서 짧은 강연도 해드리고 했는데 부산시 북구도시재생팀에서 구포맥주를 통해서 문화를 판다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맞죠? 구포맥주를 만들 때 구포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문화를 입히는 거죠. 맞습니다. 수제 맥주 그러니까 크래프트 비어는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로컬의 정신과 철학과 재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크래프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 생각에는 지금 유성 맥주와 구포맥주는 관주도이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긴 해요.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일종의 철학을 갖고서는 로컬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맥주에 넣는 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런 관주도이기 때문에 맥주를 잘 모르는 분들 혹은 그런 사명감이 없는 관에 계신 분들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느정도 빈 곳이 있죠.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은 양조장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아날로그의 반격 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레코드판 그 다음에 종이 노트 보드게임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 근데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왜 성장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글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작가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물론 레코드판이나 종이 노트가 전체 시장 옛날의 전성기처럼 그렇게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한 구석에서 그것도 프리미엄의 가격을 누리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인사이트를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특히 크래프트 비어와 아날로그 이게 뭔가 접점이 있다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읽진 않고 지금 반 정도 읽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는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크래프트는 또 한국 문화와 한국 사정에 맞는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해야죠. 저도 그렇고 저희 협회도 그렇고 세 번째 뉴스는 진짜 좀 재밌는 뉴스인데 또 KBS 뉴스예요. 맥주도 콜라도 이제 종이병으로 바뀝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워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코카콜라 플라스틱 페트병을 대체할 종이병 시제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오 근데 되게 힙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유튜브나 찾아보세요. 종이병이거든요. 종이로 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겉에는 종이고 안에는 녹는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종인데 굉장히 힙해요. 힙하고 콜라가 이렇게 나오거나 맥주가 이렇게 나오면 뭔가 예전에 페트병이나 이런 것과는 싸구려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겉 모양도 되게 예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붙은 라벨 같은 경우도 일종의 종이로 같이 만들어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맥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콜라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지만 내압 있잖아요. 내압 용기여야 되거든요. 그 내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남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일단은 플라스틱으로 맞고 나중에 다시 개선을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맥주가 이렇게 종이병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뭔가 힙해 보이고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맥주가 안에가 보여야지만 우리가 꼭 고급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이라는 게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캔보다는 뭔가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캔이 이제 병보다 조금 뭔가 신뢰성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맥주병이 초록색병 갈색병이기 때문에 색깔이 보이지도 않아요. 병 자체가 주는 어떤 고급스러움이 있죠. 근데 이 종이병을 제가 보니까 오 이거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문제도 이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고요. 2월 11일에 나온 기사네요. 코로나19에 영국 펌 맥주 판매 100년 만에 최소 제가 저번에 독일 맥주 시장 최소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맥주 시장 또 어떤지 한번 찾아봐서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영국 맥주 시장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수치가 나와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펌의 맥주 판매는 61억 파운드 9조 3,500억 원 이라고 하네요. 우와 얘네는 최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두 배네요. 얘네는 펌에 판매되는 맥주만 9조 3,000억 원 10조네요. 10조 그런데 원래는 78억 파운드였대요. 11조 9,600억 원 12조 펌에서만 판매되는 케그 맥주겠죠. 일종의 케그 맥주 캐스크 맥주 캐스크 에일 리얼 에일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어쨌든 12조 정도였는데 한 2조 정도가 감수했다고 영국 맥주 앤 펌 연합회가 밝혔다고 합니다. 1920년대 이래 100년만에 최소라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맥주나 국가하면 독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영국 맥주 소비량이 12조니까 펌에서만 하는 게 병맥주고 뭔가 다 합치면 훨씬 높겠죠. 정부의 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천 개의 펍이 아예 폐업해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라고 하네요.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사나 쓰고 있는데 개인적인 글이에요. 브런치의 개인적인 맥주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작년에 저희 가족끼리 갔던 영국하고 독일 여행 관련해서 맥주 관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갔던 데가 영국 런던에서 조지인이라고 하는 펍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키친 에일앤파이 라고 하는 펍이에요. 몇 군데 더 갔지만 대표는 두 군데를 갔었는데 그 두 군데 최근에 최근에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니깐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 코로나 때문에 닫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10시까지 좀 완화는 됐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은 영업정지가 풀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해외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시급료 쪽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고요.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올해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 끝낼 것 라고 강력하게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우리 마지막 맥인란 시간 이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노래는 김아름의 선 김아름의 띄워 마셔봤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나온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서 소개시켜 드렸던 맥주인데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네요. 한맥은 제가 예전에 테라를 겨냥한 맥주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했는데 나온 것 같고요. 국내 쌀이 20% 들어갔다고 하는 어떤 광고 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보니까 전반의 이미지가 초록색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광고 모델 이병헌 씨가 나오면서 뭔가 테라를 겨냥한 맥주다 라는 것들을 단박에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름이 한맥 이라고 하는 게 조금 테라와는 다른 포인트 같아요.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이죠. 한맥 뭔가 고급스러운 라벨이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맥주 중요한 건 향미겠죠. 제가 몇 캔 마셔봤는데요. 테이스팅 겸 해서 마셔봤는데 쌀이 확실히 들어가서 그런지 쌀이 들어간 맥주들이 갖고 있는 약간 향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안 좋게 잡향이라고 내게 하는데 잡향이라기보다는 전분 쌀전분 옥수전분 들어갔을 때 탁 먹을 때 나오는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이 역력하더라고요. 이건 어드정트 라거구나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이 맥주가 좀 재밌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티한 향이 꽤 많이 났다는 거예요. 특히 캐러멜 향들이 물씬 올라오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바디감 에서도 몰티한 느낌들을 꽤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 먹었을 때는 단맛도 좀 있고요. 단맛이 좀 있어요. 단맛도 좀 있고 캐러멜 향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카땡이나 하이땡 특히 테라와도 좀 달라요. 캐러멜 향이 좀 더 짙게 올라오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간 바디감도 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맛도 꽤 있고요.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은 확실히 드라이하고 크리스피함이 가벼운 어떤 바디감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약간 묵직하네라고 했다가 뒤로 갈수록 바디가 가벼워지고 드라이해지는 좀 재밌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 맥주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오비 중에서 오비 필스너라고 있어요. 오비 필스너 오비 필스너에 쌀을 넣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쓴맛도 거의 없고요. 단맛도 있지만 바디감도 좀 묵직하게 느껴졌다가 가볍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오비 필스너에 쌀을 넣은 거예요. 오비 필스너는 쌀이 안 들어갔잖아요. 필스너니까 거기에 쌀을 넣은 거죠. 그래서 어? 야 이거 오비 필스너 레시피에다가 쌀을 넣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라랑은 좀 달라요. 테라는 물론 몰트향이 살짝 있긴 한데 캐러멜향도 살짝 있고 호프향도 살짝 있지만 전반적인 바디감이 무겁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맥주는 물론 가벼워요. 가벼운데 처음에 어쨌든 몰트의 묵직한 향과 맛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뒤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재밌다. 그냥 먹기에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테라를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대부분 소맥을 타서 먹잖아요. 소주를 타서 소맥는 맥주로 어울릴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몰트의 캐러멜향과 약간 단맛이 소주랑 만났을 때 좋은 시너지를 이룰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소주도 단맛이 있거든요. 소주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옛날 소주가 30도짜리 25도짜리 소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17도 16도짜리 소주는 쓴맛이 절제가 되고 단맛이 살짝 있단 말이에요. 그릇 소주랑 만났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단맛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소맥 어떤 좋은 소맥의 향을 만들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소주 타고 사서 드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맥이랑 맥주가 나왔고 마셔보니 뭐 이런 특정들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소맥에서는 과연 테라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결정적으로 한맥이라고 하는 네이밍과 지금 이 라벨의 디자인이 고급스럽진 않다. 뭔가 프리미엄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했다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프리미엄이 아니지만 이미지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했다고 했다면 그거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이 맥주를 마시면서 했습니다. 두 번째 마신 맥주는 소복소복 이라고 하는 바이젠 복이에요. 가나다라 브루어리에서 갓 출시된 바이젠 복이고요. 알코올 주스가 7도이기 때문에 진짜 바이젠 복이죠. 약간 알코올 주스가 살짝 높은 그런 맥주입니다. 이 맥주의 특징은 아로마홉으로 심코홉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 맥주를 만든 양조사님께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차가우면서 따뜻한 눈의 이미지를 바이젠 복 스타일로 표현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에 시원하고 상쾌함을 호불통에서 나타내고 싶었다. 라고 합니다. 마셔보면 일반 바이스비어가 아닌 바이젠 복의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심코홉의 향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바이젠 효모 자체가 바나나의 향과 정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코홉의 향과 만나서 만드는 제3의 향이 나곤 합니다. 이 맥주도 좀 그랬어요. 효모 향이 강력한 맥주에 아메리칸 홉이 다량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 그 홉의 향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 향과 향이 만나서 제3의 향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이 맥주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정향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올라오는데 그게 호평과 만나면서 페놀리칸 향이 전형적인 페놀리칸 향이 아니고 약간 다른 뉘앙스의 페놀리칸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알콜 우리가 흔히 먹는 바이젠 복이 도펠복 같은 경우가 8.8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국산 바이젠 복들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7도에서 8도 사이의 알콜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미호는 딱 이 시기에 마시기 굉장히 좋은 맥주죠. 라벨도 되게 예뻐요. 예쁘고 이름이 소복소복이잖아요. 눈의 이미지가 있고 뭔가 눈 오는 날 가로등 밑에서 뭔가 아련해지는 따뜻함을 갖는 그런 어떤 라벨이 되어 있어요. 맥주도 역시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코옵 같은 경우는 심코옵 단일 홉을 쓴 맥주를 마셔보면 대부분 약간 블랙커런트 향 같은 것들이 좀 나요. 전형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향이 심코옵만의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드라이홉을 꽤 많이 해야 되는데 아로마 홉으로는 없기 때문에 아마 심코옵의 전형적인 향보다는 이제 여러가지 향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소복소복만의 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맥주는 트라피스트 맥주예요. 로시포르 에잇 진짜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제가 테이스팅기랑 언제 이걸 마셨지 찾아보니까 이 맥주 마신지 3년 됐더라고요. 로시포르 되게 좋아하는 맥주거든요. 로시포르는 트라피스트 양조장이죠. 6, 8, 10 그렇게 나올 겁니다. 6, 8, 10 나오는데 로시포르 8이 8%의 알콜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강도로 의미하는 거고 예전에는 알콜조스를 의미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일종의 로시포르 양조장에서 나오는 맥주의 등급을 얘기를 하죠. 9.2도예요. 되게 높죠. 되게 높고요.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라피스트 맥주들 잘 만들어진 트라피스트 맥주들 특히 로시포르 같이 굉장히 조금 양조장에서 고급스럽게 맥주를 만드는 곳의 향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죠. 이맥주도 역시 사과나 말린 자두나 감초꿀 이런 어떤 효모와 몰트에서 나오는 향들에다가 약간 페놀리칸 효모 향까지 같이 있어서 페놀리칸 효모 향은 여기서는 벨지안 효모 향을 보통 얘기합니다. 벨지안 효모 중에서 페놀리칸 향들이 있거든요. 그 향을 얘기하는데 그 향까지 나오는데 도드라지진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올라오는 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두 같은 향들은 이게 효모와 검은 몰트가 만들어내는 향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서 만들어내는 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시기 좋아요. 생각보다 9.2%의 프라피스트 에일인데 음용성이 되게 좋고요. 쓴맛은 좀 강하긴 한데 단맛도 꽤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맞고 중요한 거는 드링크 빌리티 음용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입안의 질감이거든요. 바디감이 무거운 바디감이 무거운 맥주들이 만약에 약간 시러피한 끈적끈적 하고 약간 너무 묵직한 느낌이 끝까지 이어지면 솔직히 계속 마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벨기에 맥주들 이 트라피스트 맥주들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는 묵직한데 마실 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드라이하게 떨어지는 맥주들이 많아요. 트리펠도 그렇고 두벨도 그렇고 일종의 캔디슈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트라피스트 로시포르 에잇 같은 경우도 바디감은 굉장히 묵직하지만 입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드라이한 면이 있어서 음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나왔어요.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만원이 넘는 맥주였는데 지금은 한 6,000원 정도? 6,500원?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면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맥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 음 오히려 이럴 때 건강에 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현비와 소물리와 함께 또 맥락잡기 시간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